아, 어떻게 해야 돼, 이럴 때네. 내가 뭘 알아요, 조언을 해 주지. 답답해. 아, 그러니까 지금 감정도 흔들리고 이럴 때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? 안 돼요, 안 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잘 안 됩니다. 부담감이 너무 커서. 아, 어떡해. 다시 한번 들어볼까, 했던 거? 아, 되게 눈물해. 눈물이 계속 나와. 와, 드리면 드렸어, 숙사님. 하아... 너무 힘들어. 아니, 안 돼. 안 돼, 이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, 이라. 아, 또 눈물 나. 또 눈물 나. 또 눈물 나. 아유... 안 돼.更워ể pourra 부듬어요. 아, 네. 아, 네.